개념 43 에서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1차식의 덧셈과 뺄셈 할 때는 어 괄호가 있으면은 플러스가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있으면 반대로 푼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 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라는거 그래가지고 한번 샘플 한번 잠깐 같이 보자 첫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예전에 설명했었나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이 플러스 1이 숨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플러스가 실제는 숨어있는 거거든 근데 플러스 라는거는 플러스 일로 생각하면 되요 그러니까 여기 이래 라는건 곱해봤자 그 예를 이제 자세히 보면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1 이라는 곱셈이 숨어있는 거야 음 근데 1이라는 것은 플러스 1 이라는 걸 곱한다 한더라도 가 뭐 3 곱하기 1을 해도 3 이고 5 곱하기 1을 해도 5고 마이너스 5 곱하기 1을 해도 마이너스 5 자 이 플러스 1 이라는 걸 곱해도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곱셈에서 플러스 1을 곱하는거는 의미가 없죠 그대로 니까 그래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곱해도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그냥 그대로 풀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요 아니면은 여기처럼 2 x 마이너스 5 라는 괄호 앞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죠 그럼 여기 플러스 라는게 플러스 1이 숨어있는거야 요렇게 그니까 어차피 이 플러스 1을 여기다가 곱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대로 풀리는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가지구 이제 보면은 4 x 플러스 1 이라는 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나오구요 그럼 얘도 그대로 나왔는데 이제 그대로 나왔는데 자 보세요 얘를 그대로 나왔는데 그니까 이렇게 쓰면은 좀 어색하잖아 그쵸 그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래 2 x 랭게 플러스 2 x 거든가 이거 딱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동료항 인거죠 동료항 그 동료항 끼리 더 쌤 하고 하면 많은거죠 그래서 4 x 와 2 x 를 더하면 4 더기 2 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리고 요거 1이랑 마이너스 5 를 더하면 마이너스 4 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거는 6 x 마이너스 4 다 근데 여기는 이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풀렸어 근데 여기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 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1 이라는 걸 곱하면 이거의 부호가 바뀌죠 왜냐 마이너스 1 곱하기 x 는 마이너스 x 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는 플러스 2 가 되죠 그래서 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거지 그래서 요렇게 됐고 3 x 와 마이너스 x 가 동료하니까 이거 처리하면 2 x 가 되고 마이너스 6 과 2 가 상상으로 서로 동료항 이죠 마이너스 6 과 2 를 더하면 어 마이 4 가 되는거죠 이렇게 어 1차 방정식의 핵심은 이거지 이제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x 플러스 5 인데 가로 바로 앞에 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풀리고 3 x 마이너스 1 이라는 이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것도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와 3 x 를 서로 동료항 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요거 둘이 더함이 여기 이제 일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x 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1 이니까 플러스 4 가 되는거죠 음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 없죠 그래서 이제 어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플러스 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풀린다 이것도 뭐 그대로 풀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동료항 처리하면 마이너스 4 x 가 되고 요거 둘이 이렇게 동료항 처리하면 플러스 5 가 되는거죠 어렵진 않죠 어 근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으면 이런거 분배 법칙을 줘요 여기는 이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풀리고 이 플러스 3 여기로 곱해지는 걸까 플러스 3 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 는 마이너스 9 3 9 27 여기 동료항 처리해주고 동료항 처리 해주면 된다 분배법칙 이라는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죠 이런식으로 다 하면 되구요 음 그 다음에 9번 한번 잠깐 떼서 해볼까요 어 얘는 이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풀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란 건 마이너스 1 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x 마마는 플러스 2 그럼 3 x 와 마이너스 6 x 가 서로 동료항이고 12 랑 플러스 2 가 동료한 그저 이거 마인 3 x 플러스 12 이렇게 된거죠 어 별거 없죠 여긴 이제 다 분배 법칙 처리하고요 아 이렇게 다 분배 법칙 이런것도 다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야 되는거죠 이렇게 다 분배 곱하고 이거 통으로 이게 부어까지 통으로 해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7 a 이렇게 보이고 플러스 4 분의 1 인거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고 약분하면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 풀었을 때 고 6분의 곱하기 6 에 있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6분의 1 곱하기 12 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료항 끼리 처리 해주면 된다 근데 약간 좀 복잡한 호나 깨산을 한번 해보자 17번 이거 호락계산 이라는 게 항상 어려워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소과로 먼저 분배 법칙을 해준다 마이너스 2 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곱하기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동료 한번 처리해주고 얜 동료항이 없죠 그대로 써주고 6과 마이너스 1을 처리하면 4 근데 이 괄호 앞에 플러스만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풀린다 야 이게 둘이 동료항 처리하면 3x 가 되고 4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암산하면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렇게 쓰면서 아 그래서 혼합계산 이라는게 그래도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분수 계산 으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하트 정리 라고 하는데 요렇게 쪼개 주는 거죠 그니까 수학에서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요렇게 하트 정리 라고 하는데 요렇게 쪼개진다 반대로도 할 수 있구요 이렇게 하트 정리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2분의 1 x 2분의 x 도 되고 2분의 1 x 도 되고 이렇게 처리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면 5분의 3 x 이렇게 처리하면 5분의 1 그럼 얘네 둘이 이제 동료 항인데 통분을 했네 2 와 5 니까 10으로 통분해서 5배 했고 여긴 2배 하니까 10분의 6 x 마이너스 2 도 부모가 마이너스 2 라는거는 1분의 마이너스 2 거든 마이너스는 여기 부쳐 되고 여기 부쳐 여기 부쳐 되고 그래서 이거 도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0 인거죠 음 그래서 요거 동료항 처리하면 10분의 11 x 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9 플러스 인데 마이너스 쪽 숫자가 더 크죠 아까 마이너스 9 음 10분 5분의 10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9 모든 기본 계산은 그 유리수 계산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트 처리하면서 풀면 되고 하트 처리 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통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 3 2 9 2 니까 6으로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6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이 됐어 여기도 2를 곱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트 안 쓰고 여기도 이제 6으로 통분할 거야 그럼 여기 3배 했으니까 여기도 3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이제 6으로 다 맞춰졌고 요거 분배하면 2x 플러스 22 요렇게 하면 3x 이렇게 플러스 3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 3x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 3 9 27 없지 그래서 얘는 6분의 5 x 마이너스 5 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되고 또 여기서 하트 써서 6분의 5 x 마이너스 6분의 5 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어렵죠 어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천천히 하나 더 보여줄게 그래서 이것도 하트 정리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 같은 경우는 바로 통분하라고 하는데 2가 7이니까 14로 통분해야죠 14분의 그럼 여기 7이 곱해진 거니까 여기 7이 곱해져요 요렇게 마이너스 14분의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곱해진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게 14로 묶였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분배 하는데 잠깐 분배 하기 전에 이거를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방에 이렇게 묶을 거거든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14분의 2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21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x 플러스 10 이런식으로 하는게 조금 더 좀 스마트 하죠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말 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트 정 있어서 뭐 요렇게 정리에 줘도 되구요 19x 요렇게 요런 방식을 많이 쓴다 이 마이너스가 헷갈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들어간 분재들 좀 조심해라 음 이거는 4 와 6이니까 11호 통분해야죠 이거 11호 통분 해야 된다 24 라면 안 되구요 어 그 다음 이제 등식 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 이런 걸 등호라고요. 등호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부등호라고 하죠.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부등식이라고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 식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누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등식과 부등식만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등식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항등식과 방정식 그걸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거를 좌변이라고요. 좌자가 왼좌자잖아요. 한문으로. 여기 있는 거를 우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 별 내용은 없고요. 등호가 들어가면은 다 등식인 거야. 등식인 거는 동그라미, 등식이 아니면 X. 등호가 있으면 등식, 등호가 없잖아. 그니까 아닌 거지. 굉장히 간단하죠. 뭐 할 게 없지. 여러분은 한번 해보고요. 좌변, 우변은 뭐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좌변, 오른쪽에 있는 게 우변. 뭐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렵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활용인데 이게 문장을 읽고 식화할 수 있느냐. 어떤 수의 4배에서 그럼 4X 쓴 거지. 6을 뺀 값은 6을 뺀 값은 X의 2배와 같다. 그치? 여기 잘 끊어줬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활용을 좀 잘해요. 이렇게 문장을 읽고 이렇게 식화할 수 있느냐. 아...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어렵네. 100m의 리본을 X씩 4번 잘라. 그럼 4X거든. 그럼 잘랐대. 그리고 남은 길이가 100에서 4X를 빼면 남은 길이죠. 그게 12가 되었다. 이런 거. 이런 거 활용은 근데 다 똑같아. 계속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오늘 개념 43, 44 해봤습니다. 다 똑같아.